순간순간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다 좋습니다 서삼동에 살고 있는 신곡자라고 합니다 서삼동에 거주하는 박주경입니다 특히나 재밌는 거 없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재밌는 거 순간순간이 플로잉 아까 쇠하는 거 있었죠 그거 하니까 감촉도 좋고 너무 좋고 깃털도 우리 뭐 그냥 깃털이 막 깃털이 이렇게 생각했지 이거 갖고 우리가 놀이를 할 수 있고 내가 감정을 실 수 있고 이런 걸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수업하는 거 하나하나 다 좋아요 순간순간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다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고개도 이렇게 사실 안 돌리거든요 근데 오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힘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율등을 해줘서 너무 좋아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세인 분들이 너무 우리 노인들한테 너무 맞게 교육을 얼마나 하셨는지 우리 엄마들한테 너무나 맞게 잘해주셔서 진짜 편해요 그래서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할까요? 그럼 한글자막 by 한효정